먼저 이제 브이로그 가면서 브이로그 귀걸이 와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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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어 그냥 빵만 먹었는데 맛있어 솔직한 리뷰 달다 머리가 깨질 정도 시럽을 빼든가 두사람이 나눠 먹든가 커피를 시키든가 브이로그 하나 둘 셋 오 야 맞췄냐 네 네 귀여워 우당탕이 나와 모습 보여줘봐 유현이가 원하는 너의 나 우당탕탕 안해요 지효 보여줘봐 우당탕탕 안해 둘이 뭐하냐 둘이 뭐하냐 예쁘다 나 이거 가져도 돼 제 가방이요? 여기 도둑이 있어요 고마워 귀여워 나 도 언니랑 뭔가 해외 갈 때 옆에 앉는 거 처음인가 그거 처음까진 아니? 오랜만에 오랜만에 뭐 볼륨 살았겠지? 도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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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제일 큰 건가? 응 저기 앉아 여기 그림자님 한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섀도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제 바람이에요 티본 스테이크 아 뭐 티본이에요? 설마 그래서 티존에 됐잖아 이거 어디에 좋은 거 같아요? 전신가요? 더 세곤할게요 안녕 우리 썸녀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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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썸녀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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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팅 스크린 하이팅 하이팅 가연아 너 진짜 그때 갔다 체이스 미 체이스 미 때 너무 귀여웠잖아요 전 지금 멋있다고요 아 멋있어요? 네 아니에요? 아니 아니 멋있어요 귀여워요 귀에 준비했어 아 또 너 나 순 وہ오 나 그냥 순 tenían 맛이야 그냥 순 seine 맛이네 이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렌즈 Watching 어? 세상에 지금 자연스럽게 울지도 못해요 살벌하지 않나요 여러분? 촬영장에 도착했고 지금 여기 좀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 너무 잘해 내 좀비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어떡하지? 어 잘 웃지도 못하겠습니다 성공하게 할게요 잘난다 잘생겼어요 고생했어 피 나셨어 선생님 마르면 안 받아낼게 감사해요 샘아 절제 잘 나올 수 없네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? 시럽 다른 거 클리어 창문 창문 오늘의 영상은 들어보시고